광주 전남 남해안에서 북상 중인 비구름의 영향으로 광주 전남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11일까지 광주 전남 50mm에서 150mm가 되겠습니다. 광주계상청은 국지적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짧은 시간 동안 계곡이나 하천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계상청은 국지적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광주 전남 50mm가 되겠습니다.